어 뭐 고장났어요? 아뇨. 이걸 끼우니까 쪘고 이걸 빼니까 넓고. 응 맞아 나도 그래서 다는 데 고생했어요 이제 왠지 짜리가 제일 편해 이제 왠지 짜리가 제일 편해 젠장에 있는 곳에 관계가 되어있는 곳으로 장소들은 이럴을 가진 곳이 지켜비가 되어있는 곳에 변화가 되어있는 곳에 추억을 가진 곳에 면을 가진 곳이 이렇게 지켜비가 되어있는 곳이 다음 영상도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elin 잘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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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기다려 놓고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으 한국국토정보공사 3종류의 정보공사 한덕해수욕장 가는길 한덕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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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 став엑 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늘 그른 아름다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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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래서 입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게 마이크포륜, 폰을 좀 묻는거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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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